유티미 네 오늘은 짜장면 먹는 날 짜장면, 탕수육, 단무지, 양파, 콜라, 요요 짜잔 오늘은 쟁반짜장이랑 탕수육 먹을 거예요 이거 1인분 세트거든요? 그래서 그렇게 양이 많지 않을 거예요 저 윤기 흐르는 짜장면 좀 보세요 음 맛있다 짜장면과 단무지의 만남 짜장 소스에 찍어서 면 들어가실게요 어떻게 하나도 안 불고 이렇게 왔지? 너무 맛있는데요? 약간 매콤하네 탕수육 남은 거 데워먹어야지 탕수육 남은 거 데워먹어야지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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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오랜만에 먹는 짜장면이랑 탕수육이어서 더 맛있었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짜장면이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이란나? 그냥 꿀꺽꿀꺽 삼켜지는데요. 정말 너무 부드러워서 씹으려고 하면 사라져 있었어요. 뒤늦게 춘장에 양파 찍어 먹는 거에 빠졌어요. 이제 어른이구만 하죠. 입 벌려 면 들어간다. 짜장 소스 찍어 먹는 거 국물. 뭐든 두 가지를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. 진짜루! 이번에는 옆에서도 먹는 걸 찍어봤는데요. 옆모습이 꼭 쥐치 같지 않나요? 쥐포 먹고 싶네. 짜장면 드시고 싶죠? 바로 주문! 콜라를 콜콜콜콜콜콜! 이거 맞나? 팔자줄은 뭐야? 갑자기 나온다고? 울어라 볼수록 맛있어지네. 맛있을 땐 리듬을 타요! 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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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잘 먹네. 잘 먹어. 밥을 비벼 먹었어야 됐는데. 밥을 비벼 먹었어야 됐는데. 밥을 비벼 먹었어야 됐는데. 밥을 비벼 먹었어 또 밥 먹었어. 아! 배부르다. 짜. 짜짜로니. 장. 장발장. 면 면 사무소 응 내 눈 유디미